여수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명소 저는 가사리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가사리 생태공원은 이렇게 대극길로 되어 있어요 자연의 내용 이게 나무 냄새, 풀 냄새, 흙 냄새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멋진 대극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전거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사리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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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를 여행하실 때 꼭 가봐야 할 멋진 명소 여기는 돌산공원입니다 여기 야경도 보이고 되게 좋네요 공기도 시원하고 기념탑과 함께 돌산대교와 같이 보이네요 여수의 상징과도 같은 돌산대교와 그리고 여수 시내가 모두 보이는 그리고 여수 밤바다도 보이는 여기가 정말 여수를 압축해 주는 곳 같아요 여수의 응시점 구조, 여수의 명물로 여수의 상징이 이동 중 여수를 환원하고 여수의 상징이 유명한 변력이 여수의 상징이 여수의 상징이 하나의 변력이 여수의 상징이 저희가 오늘 연수의 아름다운 포인트들을 여행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기분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에도 이렇게 맛있어. 연수에서 빠질 수 없는 간장도 있고 여기 추천하는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진짜 프리미엄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산낙지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을 한 번 봐 보겠습니다. 난 사실 못 먹어. 그런데 고정할게요. 제일 작은걸로. 괜찮은데? 회의 되면 괜찮은데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살짝 무서워요. 나는 빅1. 와우. 이게 그 손낙지입니다. 진짜 매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손낙지입니다. 툭툭 건드리면 이제 살아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기름 발라져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돔, 단어, 단어, 유럽. 돔, 단어, 유럽. 돔, 단어, 유럽. 돔, 단어, 유럽. 사람 왔으니까 나한테 먹어야겠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한잔하겠습니다. 치즈. 첫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첫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돔으로. 첫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첫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표현이 나지만 밖에 치는 천둥건대가 딱 이 맛의 표현을 내신하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야. 쫄깃하고 육질이 탄탄하고. 끝내줘. 이번에는 간장게장도 한번 맛을 볼게요. 간장게장도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다 이런 표현을 대칭해서 이런 게 없잖아, 단어가. 그냥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녹아 녹아. 음. 그래도 과하게 짜지 않고 잡냄새도 없고 향긋하고. 진짜 맛있다. 간장게장. 음. 음. 잘가. 음. 안 비리고 맛있어요. 음. 과자. 간장. 그리고 마늘. 치즈. 여두.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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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너무 쫄깃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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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간장색으로 먹었거든요. 간장하고 여러 가지 향신로 넣어서 뭐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장색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 전쟁도 없고. 향긋해. 향긋해. 그리고 광화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 있죠. 앤가과입니다.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회 사랑한다는데 왜 안 먹어? 다 매워.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전쟁이 나는 돌새우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약간 만화 쓸다가 어쩌다 회가 나왔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뺏길까 봐. 연달아 쌈을 여덟 개 먹는 거지. 그럴까 봐도. 공격이. 시작하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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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개할래? 안돼! 하나씩 적잖아! 판독으로 오신다고! 나만 안 버리면 된다 이거지! 안 되면 먹기 차례 말고! 아 촌냐! 안 되면 뜬 거 빨리 말고! 아.. 왜.. 동독촌이냐? 아.. 다쳤어! 야.. 이거 뭐.. 까납두도 아니고.. 잠깐만요.. 이상해.. 내 맨날 맨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나무의 고통의 주소 나무의 고통의 주소 너무 맛있었어요 저 여수 처음 왔는데 오늘 저희가 여수의 멋진 것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체험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멋진 한 가지 모르니까 아, 밤이 너무 멋지네요 저희는 또 내일 여행을 위해서 멋지게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엔드에서 만나요 제작지 컨셉 이번에는 여수의 이순신 광장에 왔습니다 굿 여기가 노래 제목 그대로 진짜 여수 산바다예요 저렇게 돌산대교도 보이고 특히 아래에는 바닷물이 찰랑이고 정말 멋져요 여러분도 여수로의 여행 어떠신가요? 년대구에서 여수로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입는 연륙교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보러 가야합니다 여수와 고흥을 입는 연륙교가 알려주면 야수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입는 연륙교에서 여수 Jest 열기가 나왔을 때 의미는 rob Look 여수와 고흥을 입는 여수도 ist 저는 여수 반 Retirees 간 건 건 건 건 건 Alber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렛츠 트래블 투 코리아 아름다운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가득한 여수로 놀러 오세요.